뱅뱅 여기는 뮤직뱅크 대기실인데요. 지금 갑자기 원팀 선배님들 공가 이긴 사람이 맵 정하는 걸로 시작했어요. 인기가요 매전빵을 아 왜 이렇게 피라지들아가지고 카트라이더 갔다 왔을 때 나는 내가 웃었으면 좋겠다. 칼이면 저도 칼 탈힌다. 와 감사합니다. 같은 거 타야죠. 그럼 바로 갈게요. 지금 현란한 손가락에 흘려. 이렇게 가보자. 도진이가 제일 카트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었나 봐요. 역시 세상은 넓고 호주님 맞습니다. 괜찮아 괜찮아. 우리 이제 핸박 준비합시다. 감사합니다. 그럼 나 같이 해봐. 이제 저 파트를 더 할 수가 없죠. 저 파트 이거 왜 이러고 왔어. 도진이 맞지 마. 조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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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이. 도진아. 예이. 1대0. 1대0. 도진아. 너무 떨려. 한 거 같은데 지금? 재미를 아시는 거지, 이제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열심히 하자. 우리랑 비공이었어. 제대로 한 건 처음 봤어. 대박이다. 인기가 하고 가면 2회 공간 안에 스펙이나 하고 이 정도 다. 스펙 할 때부터 싸우고 하면 돼요. 레전드라 부터 더 영광이었습니다. 너무 재밌었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형님 좋습니다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어때요, 두가미? 다음에 재미로 몇 판 한 번 더 하죠. 춤추 할까요? 그래, 춤추. 좋다. 좋아.